날씨가 덜 추워진 건지 내 몸이 적응을 한 건지 저번보다는 견딜 만한 너무 잘 잤어 밤에 비가 엄청 왔어 완전 막 쏟아지더라고 근데 옆에 묘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괜히 또 진짜 귀신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공포영화 뭐 준비 영화 이런 거 완전 매니아인데 괜히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수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드디어 이제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으로 갑니다 다들 오클랜드를 수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클랜드는 수도가 아니라 그냥 가장 큰 도시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나라를 가든 수도는 웬만하면 좀 들려보려고 하는 편이라서 한 2박 3일 정도 지내면서 여기저기 좀 둘러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전에 제가 눈이 좀 많이 충렬이 돼가지고 이쪽 안쪽이 많이 좀 빨갛거든요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서 잠깐 약국을 들려야 될 거 같아 여기 와 이거 약들은 하나도 못 알아보겠네 아이 모시기 없나? 네 ared 길에 빨고 귀에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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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귀에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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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달아 미니티는 아름다움은 그 실리콘 dependents 흥미나 빨아 있어도 띕이는 맥이 없는데 만약에 혀 차가움이 없을때 빙을 한국의 두 개의 빨아VIEW 오케이. 오케이. I'll find it. Yeah, have a look and say what you eat. Thank you. 전문용 옷들이라 그런지 하나도 못 알았겠네. 아 시원해. 제가 라섹 수술한 이후로 건조증이 살짝 있어가지고 여기서 갑시다. 출발. 오, 날씨 너무 좋아. Hi, do you have a parking area? We do, are you staying here tonight? I'm gonna, I didn't book yet but I want to stay here. Okay, how long do you want to stay here for? Two. One night? One night. Okay, so we do have a parking. I don't know if we have a room or what kind of room do you want to stay in a shared dorm? Yeah, sure. Cheapest one. Cheapest one? Okay. I can make a reservation for you. One bed and six bed all for one night. Okay, yeah. The parking is $28 for one night. The room is $33. Parking $28? Yes. The parking lot. Oh, that's expensive. auch pricey? The parking lot too, the parking lot too. The parking lot is $26. The parking lot is $27. 근데 여기밖에 없다. 일단은 방법이 없어. 여기가 제일 저렴 안되고 하루만 딱 먹어보자. 하루만. 오케이. 땡큐. 어차피 체크인 시간도 좀 남았고 해서 밥 먹고 올렸고 여기는 높은 건물들이 좀 있네. 여기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주장인데 가격 한번 한번 봐야겠다. 얼리벌드는 뭐야? 하아프하월. 3불? 맥시멈 데일리 데이트. 30불. 30불이네 진짜.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어. 캠핑장 전장공업을 다니는 시간이 그립네. 헬로우. 이거 오픈? 예. 앞에 놓고만. 야. 예. 땡큐. 여기가 음식맨. 아.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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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야. 기본. 야. 기본. 최저가 2만원. 일단 누들 하나, 밥 하나 먹어야지. 많이 먹고 푹 시원했어. 야.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소고기 너무 맛있어 고마워 고마워 우와 진짜 커 다 어떻게 먹어? 밥은 한 번 더 얼마만이고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는 거 같아 아 진짜 맛있다 제가 일본 한 번 더 가본 적이 없지만 음식 때문에라도 진짜 가보고 싶은 거 아마 좀 작게 놔둬 이렇게 진짜 맛있다 연금 로커리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언니 그 소 스테이크 데리야끼 소스를 입히니? 로드트립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고생스러운 여행이니까 좀 살이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릴없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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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링턴에서 한 40분 떨어져 있는 파라파라우무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웰링턴에서 편집도 하고 다른 일 좀 하면서 며칠 지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주차비용 때문에 허덕이다가 여기 무료 캠핑장 왔습니다 아 너무 푸근한데 이거 사실 웰링턴 도착하기 직전까지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최상이었는데 웰링턴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뭐 때문인가 제가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주차비용이 제일 컸어 주차비용을 30분씩 내다보니까 왜냐면 제가 식사에는 좀 돈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에 좀 많이 아끼는 편인데 매일 30분씩 주차비가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밥 먹을 때 돈을 잡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가 밥 먹을 때만큼은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유재란드 외식비가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한 끼 먹으려면 최소 2만원 든든하게 먹으려면 3만원 어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킨 6개를 추가했더니 7만원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오 저긴 지붕도 있네 나이스 Where are you guys from? Korea Korea, Korea, okay How about you? You're from Australia? Australia I'm from Malaysia Aha, Malaysia How much is it for rent? This was for 6 days I think you paid 3000? Yeah 3000 New Zealand But that's including insurance, insurance is 1000 So if you don't have insurance, it's okay 근데 우리는 웰링턴에서 상품을 받아서 웰링턴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더 좋지요 퀴천, 터넛, 터넛 몇 개가 많죠? 4명이예요 6명이예요 오 오케이 240만원에 6명이예요 1,000원씩만 내면 이런거 하나 필요해요 네, 네, 네. 내가... 너는 더 많은 걸 해봐. 네, 저는 더 많은 걸 해봐. 근데, 내가 친구가 있으면, 근데... 근데, 너는 4, 5명, 4명, 4명, 1%가 좀 낮아. 네, 네. 알아요, 알아요. 근데, 내가 친구가 없지. 만약에, 한국의 친구들, 너는 여기 계세요? 네, 여기. 여기가 카카오, 하이티에? 난 북미에 가고. 아, 오케이. 둘이 어떻게 만드신지? 우리의 친구들이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났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났어요. 아하 캠핑장이 좀 비싸네. 캠핑 사이트에서 찾고 숙박만 하는게 평균 30분 정도 한다고 해서 바이! 하루 되세요! 제가 웰링턴에 오면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서 누가 항상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스리랑카, 쿠바, 이집트 다 요정도 항상 말했었거든요. 최근에 몽골까지 근데 여기 쿠바 스트릿이라고 있더라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핫한 거리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쿠바의 바이브 같은 걸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 이거 봐. 벌써 시작인가? 야, 이건 밥 말리네? 인디안쿠진 뭐야, 인디아 왜 이렇게 많아? 거의 인디아 스트릿인데? 타이쿠진 심지어 뉴욕 피자 약간 길거리에 외마 컬러 나오고 춤추는 사람들 있고 요런 걸 기대했는데 그냥 유질랭인데? 거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맛있어. 오! 이런 꾸덕스러운 건가? 유질랭 사면 참 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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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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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꽃소스 traveler 하게 하신 선 less 꽃소스는 좋아하는適 Lorenzo ? 예 그러니까 고릴드가 있나요 ont는데 il n i n i a s 오라 together 적금에 오는 건 and i don't you you can feel it.. 넌 황ierten it piggados piggados so i don't think you will notice every corner 오케이 오케이 땡큐 파스티브는 괜찮아요? 파스티브 음식이 뭐지 근데? 햄버거 이런 건가? 17불이면 되게 괜찮은 가격 보통은 다 20불이 넘으니까 한 끼 먹으려면 땡큐 커리 커리 약간 그 중동쪽 그런 향신륜한 커리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 네 한국이요? 네 이스라엘 다행히 다행히 즐거워 먹을 때가 아 여기서 먹어야겠다 자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그새 까먹었네 어쨌든 아 와 이거 내 입보다 커 그 중동쪽의 향신류맛이 나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저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요르단 같은 데서 먹어보는 듯한 그런 맛이야 요르단 가면은 요런 빵 같은 거를 조식으로 항상 주거든요 딱 그 맛이네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로 먹으려고 제가 점심은 좀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수도에 온 김에 좀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고 싶은 걸 좀 고민을 하다가 기타를 좀 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보다 음악에 열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음악적으로 최종 꿈이 약간 그 작곡 배우는 거였거든요 작곡 해보는 거 어릴 때부터 기타나 피아노 배웠었고 드럼도 진짜 살짝 아주 살짝 맛보기 정도 그래서 요번 로또트립 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작곡 같은 거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해가 일찍 져가지고 한 6시 5시만 되면은 탈 게 없어요 여기 밤문화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캠핑장 가면 이제 차에서 폰만 보고 있어 그럴 바에는 기타 하나 사가지고 배워본 적은 없지만 작곡 한번 해보자 요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간지 터진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좀 있네 600불 700불 1000불 야이씨 핫픽 200불 200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16만원이면 돈 좀 쓸만한데 이제 나갈 때 어차피 여기는 중고 시장이 엄청 발달되기 때문에 또 중고로 팔면은 가격보다는 그렇게 나질 않거든요 저거 구매할 때 네 그 부분은? 아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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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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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불 질러봅 이걸로 만든 곡이 세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보면 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환영 이야 하하 어떻게 만난다. 여기 뭔데 만석이야. 아 여기도 있구나. 뉴질랜드에는 초록리평가 유명하거든요. 제가 해산물 좋아해가지고 먹으러 왔는데 스팀. 스팀 말고는 그릴이 맛있더라고. 추워하지 마. 아 그럼 선물 나올 것 같아. 추워하지 못 먹겠는데. 기다릴 거 아래. 여기 있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저는 그림맛을 먹을게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머시름뿌. 프랑엠 브로가드. 스몰뜨뿌. 너무 맛있어. 오플랜드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홍합이랑 사이즈부터 좀 달라. 위에는 버섯, 치즈, 파슬리도 좀 뿌려져있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뉴질랜드가 열어도 그렇고, 홍합도 그렇고, 해산물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맥주랑 너무 잘 어울려. 웰링크랩 초코라서, 뭐가 있을까 좀 기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볼까가 너무 익숙하고, 그에 대해서 볼 건 딱히 없는. 그래서 실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거 먹고 싹살이 됐어. 이제 내일이면 배를 타고 남성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